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 5개 사입니다. 롯데지주, 쇼핑, 제과, 칠성, 푸드가 오늘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주의 출범으로 인해서 롯데그룹의 순환고리 출자가 이제 50개에서 13개로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어떠한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인지 구체적으로 정리 좀 해보죠. 네 일단 롯데그룹의 기본 입장이 그거입니다. 즉 순환출자 어떻게 보면 돈은 없는데 서로 가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배구조에 엮여있는 이런 부분들을 롯데그룹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검찰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 즉 정확하게 소위 가르마를 좀 타겠다 이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자 롯데그룹이 지난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이후에 거래가 정지됐다가 오늘 새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다시 한번 제 분안에 정리해서 들어왔는데요. 자 롯데지주가 실은 그 평가할 때는 주당 4만 7,100원에 들어왔는데요. 이 가운데서 80% 그리고 200%에 대해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이 시각 현재는 6만 3,800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증권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페이퍼가 재개했는데요. 목표가를 일단 7만 원까지 제시했는데 중요한 것은 7만 원을 제시했다기보다 유한타 증권에서는 롯데지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가장 팩트인 것 같습니다. 롯데지주가 장중에는 약 9% 그러니까 5만 8,100원까지 하락했다가요. 이 시각 현재는 4만 6만 4,100원 전후로 해서 빨간불 파란불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그런 가운데서 보면 아직까지 일단 매수 매도 가운데서 매수 1위부터 5위까지에는 외국계가 일단 있지 않고요. 자 매도 관련돼서는 현재 약 1만 5천여주로 일단 외국계는 매수보다 매도로 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는 빨간불이었는데 다시 한번 파란불이 돌아서고 있고요. 최선 월부터 다음 주까지는 롯데그룹 관련돼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시장에 있는 재평가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월과에서는 이제 롯데그룹이 5개로 개편돼 있죠. 말씀드려보면 롯데지주가 다시 한번 롯데지주 이 시각 현재 마이너스 100원대 롯데쇼핑이 1만 1,500원의 약세 그리고 롯데칠성이 플러스 100원대 롯데푸드와 롯데재가가 0.17% 오늘은 롯데재가가 약 3만 2,500원 약세 즉 14.4% 급락 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지배구조개편 관련돼서 롯데재가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보겠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정리하는 것은 결국 상호출자 관련돼서 지금보다 공정관리위원회의 기본 입장에도 그러고요. 그룹사 관련돼서 그리고 재벌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개편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보겠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과거 시기에는 소위 지배구조개편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는데 오늘은 5개 종목 가운데서 현재 롯데지주가 현재 빨간불 파란불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롯데지주를 빼고라도요 4개 종목이 현재 하락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롯데재가가 약 14% 급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지주 관련돼서 모멘턴의 시장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